건덕구 약간 간장? 꽃을 한 번 했어, 아니야? 이게 클럽에서 1,000만원 왔어요 와 와잇바로 잘 먹었다 콤바이요 얼마 안 나왔네 599만원 이 두 분 메꾸기의 기록인지 알바 넣으러 가야 돼요 어 맞아요 저 혹시 한 잔 안 넣었어? 아 진짜 왜? 창피한 게 창피한 게? 그렇지 닦아가 다시 하하하하 그런 게 없는데 추천하시면 혹시 혹시? 혹시 랜덤으로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너는 진짜 술 가져와 가지고 계속 마신다 나는 뭐? 추운데 이제 가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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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끄! 아 끄! 아 끄! 머리 큰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머리 큰 애들이 그러면 본인이 가 여기로 앉아 주지 아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저 혼자 하하하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팬들이 하도 팬밋업 해달라고 난리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자리도 맡기는데 한번 공감 들어가지고 마치 알바도 한번 해봤고 변제한 거예요 그러면? 빗? 빗은 이제 다 변제한 걸로 이제 하시다고 그런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딴 데 털지 말고 기러기 동지를 한번 털어라 아 그래서 오늘 기러기 동지 이제 손발 담당자가 왔어요 김씨즈님! 맨날 보던 사람은 김씨즈님 좀 빡빡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겨 짠돌이라가지고 또 그래서 상품이 뭐 준비한 게 뭔데요? 오늘 가서 메뉴들 한씩 다 먹어봤죠? 그 메뉴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시크니처 와인까지 해가지고 이걸 할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지점에 이제 시크니처 메뉴랑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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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오늘 중재하는 역할을 할게요 아아 아아아아 얼마인데요? 예? 그때 나겠어요? 네, 얼마인데요? 하하하하하 incomplete incomplete 흑선도 비주얼 익선도 비주얼 2만 7천원 용기가 1만 9천원 1만 9천원 got 결혼기 와이기 5만 9천원 1만 5천원 다해서 10만 5천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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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얼마까지는 나오세요? 이번에 알코올클럽에서 약간 득품으로 성수 할인했잖아 그건땐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 하루에 예약을 200번이 좀 쉬고 사람들이 할인은 진짜 좋았대 저 가끔 더운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시디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희현이거든? 희현이 한 번 불러봐 10만 5천원? 내 없는 소리 들린다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10원은 어려울 거고 10원이요? 10만 5천원이니까 55,000원 55,000원? 반값으로 진짜 5만원을 값자고? 근데 기럭이 농지 와인이 얼마나 나와요? 그것만 해도 5만 5천원 정도 있잖아 얼마까지는 알아보셨는데요? 일단은 생각한 게 처음에 8만 9천원 정도였어요 네 7만 7천원 6만 9천원이요? 6만 9천원이요? 6만 9천원이요? 그래요? 1만 7천원 1만 7천원 3만 7천원 3만 7천원에다가 추러스 하나 추러스 좋아 추러스 진짜 좋아요 추러스 진짜 좋아요 7만 7천원에 7,7은비전 7,7은비전 그새 맛있긴 해 맛있게 없더라 7만 7천원 7천원 괜찮아요? 난 축제한 적 하던데 알아서 해요 아 씨 진짜 추러스가 얼마예요? 추러스가 8천원 추러스가 8천원 아 진짜? 진짜? 그럼 이렇게 가면 어때요? 어떻게 우리 늘 내기를 하는 거 어때요? 우리 그때 술생술사했던 것처럼 아 무슨 내기? 예를 들면 맥주 빨리 먹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분리 되는 거예요? 여기 한 팀 네 여기 또 기럭이 있는 팀이 많아요 저게 안에 많이 있어요 지금 아 미실런 투스타 셰프님 있고 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기면 7만 7천원에 7만 7천원 트로스 가는 거 근데 만약에 계룡이 있는 뒤치기에서 이긴다 다 없이 7만 7천원 그것도 싸게 싸잖아 사실 그것도 싸? 네 그러니까 트로스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싸움이긴 해 근데 그렇게 먹으려면 세대명이서 와도 먹어야잖아 그 대신 한정 수량이고요 한정 기간이 1년 내내 이걸 쓸 수 있게 하면 안 하잖아요 몇 개 사도 푹 지속 물어보면 1년에 아 참 안 돼 저희는 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근데 괜찮아요 시대인데 안 괜찮지 그래도 이벤드 이벤드 이게 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야? 이거 팔면 손해야 얼마 8만원 정도인데 8만원 하나씩 합시다. 각 팀마다 상판 2선으로 해서 딱 합시다. 괜찮아요? 아, 꺼내면 안 되는 거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안 있어. 어제 먹었는데, 너. 근데 김희연이 너무 비교해가지고. 일단 뭐 이런 거 한 번 해볼까요? 여기에 또 요리사들이 많잖아요, 요리 잘하는 애들. 김우순, 정재열, 강재인 약간 요리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제이가 잘해? 그래서 미슐랭 셰프님이랑 같이 약판 썰기 한 번 봐. 약판 썰기 한 번 봐. 아, 오케이. 그러면은 미슐랭 셰프님 눈 가리고. 셰프님은 눈 가리고. 손 쏠면 어떡해? 손 쏠면 안 돼, 우리. 몰라, 어떡해, 어떡해. 눈 가리고 때 한 번 빼고 뜨는 거 아니야? 빼는 거 너무 잘해. 아, 거기도 왜 던쳐. 그건 안 되고, 2대1은 3대1 이렇게 합시다. 2대1, 2대1.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럼. 우리 손 쏠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미슐랭 셰프님이시고. 오! 어, 어떡해, 질 것 같지? 이길 것 같지도? 2대2를? 오, 안 돼. 퀄리카. 다치지 마. 아, 핸드폰. 등록으로 해야죠. 25살 때까지. 아, 대박! 아, 예. 아, 예. 다른 건 빼면 진짜. 진짜요? 진짜, 열린 걸. 아, 같이 등록으로 해야지. 차를 마탈이 지금 없어서. 와, 맞아. 자, 셰프님은 두 개. 둘은 두 개. 이건 이긴 하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씻! 자! 오, 이길만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돌이 막. 실패! 아, 그때 약간 아슬아슬했을 때. 아슬아슬했어.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나왔어. 진짜 다 했네. 우와, 따라갈 수가 없어. 오,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왜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산 눈물이 돼?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이거 못 이겨. 1 대 0입니다. 다음 게임을 거기서 제안을 해주세요. 몇 주에서 유리한 거 해야되네. 맥주? 맥주 빨리 먹기 가자. 자신 있어? 대현 씨. 안 돼, 안 돼. 콜라, 콜라. 콜라 빨리 먹고 트름 점기. 나 못 해. 아, 이거 진짜 잘 먹지. 어떻게든 해. 잘 먹지 마. 어떻게든 해 봐. 야, 근데 우리도 확실하게 이길 시간 이거 해야지. 네, 이거. 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요. 이번에 요. 누가 더 많이 넣었는지. 오. 아, 그거 어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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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 . . 치이나. . 와, 대박이다. 신축 건 너 빨리 성장함으로 한 번 착취려오세요. 동현. 아니, 이런 건 왜 구준일은 다 동현이 하는 거야. 동현 씨 나왔다. 어떻게 이겼다? 그러면 정전을 빼고 딴 사람이 하자. 그냥 안돼 안돼 안돼. 예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해! 야 중단이라며! 그런데 그러면 양파 썰지도 셰프니 왜 나오시거든? 너 중단이라며 왜 자꾸 넣어야 했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 내가 세 개 넣고 싶게. 세 개 넣고 할게. 오케이 하나. 둘. 재혈이 아니죠. 공단에 넣어야 되는데. 이 말에 세트리스 안 보시는데. 귀여워. 자, 애교부리는 거야? 재혈리? 애교부리고 시작하자!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세요. 오케이. 하나! 가자! 어, 좀 짧은 애죠. 오케이. 줘바니까 2개씩 넣읍시다. 아니 근데 저 잠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재혈이가 질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저번에 뭐지? 여덟! 뭐야, 쟤? 몰라요, 사이. 어, 근데 2개씩 넣어주시는 거 맞죠? 네. 아, 돌이 잘 늘어나야 되니까. 입이 어쩌고 싶었네? 아, 야. 야, 야. 뭐라내! 템스 못 했어? 안 돼. 어, 야? 야 저기 나 한 분 안 왔어! 아니 왜, 뭐야. 아니, 고래지. 고래지 향이 많아졌고. 일단... 수상이라는 거지? 여름댔스. 아, 개혁혀. 쟤이 칼각살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야, 뭐야! 야! 뭐야, 저한테! 왜. 어디서 또 가는 거야? 어디서 가는거야? 아 이 새끼 입고 다 죽었다. 열려. 어 이제 동현이 반대쪽 넘는다 채윤이. 서른. 어 지금 무릎이 살짝. 야 이거로 없다 이거. 동현이 형. 야 이 새끼가 나와. 이번에는 이 점 다 하나씩만 넣을게요 하나. 다섯. 아 이 밑에 있는 비트. 여섯 나온다! 두 개씩 나온다! 안 된다! 엔투리 좀 더 검색이 되나 보는데 내 거 같은데? 아 저거 괜찮아 아웃 야 조선이 막 있어 고개 살짝 들어가 우리 잘 들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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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재대답 패스 지금 우리 청재대답 패스 지금 나 이툴 응원해 제일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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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청재대답 패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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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서 메뉴 나가주시면 돼요 마지막 게임은 대결이잖아 협의로 합시다 협의로 오케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셰프님도 계시니까 여기 음식점이라고 요리 대결을 하면 좋은데 그냥 요리 대결을 하면 뻔하겠지 이게 너무 뻔하니까 라면 맛있게 끓이기로 합시다 어 좋다 심사위원 누구로 여기 블라인드로 블라인드로 오 오케이 재료는 열려있는 재료고 네 우리 있는 재료들을 한 자 일단 네 선수 준비 다 됐나요? 네 외식업 경력이 아 지금 14년 됐죠 셰프 경력이 아 저는 참고로 일본 라멘집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외식업 30년 너도 물어봐도 돼 라면 경력이 100kg고요 네네 경력이 저는 별로 안 돼요 2년? 근데 라면은 또 몰라요 예를 들면 파스타라고 하면 티가 나겠지만 라면은 국민의 요리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자 여기서 똑같은 시간들입니다 8분 드릴까요 8분 네 그냥 끝나면 끝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리를 하나 끝났다 그러면 그거 보낼거에요 8분 갑니다 시작 마요네즈에 있어 마요네즈에 있어 마요네즈에 있어 마요네즈에 있어 셀렛 잡고 마요네즈에 있어 마요네즈에 있어 마요네즈에 있어 셀렛 잡고 셀렛 잡고 어슷썰기 하면 되나요? 네 어슷썰기 말고 최스로 주세요 네 소형 부수 잘게 다져줬어요? 네 그렇지 이거 가면 먹거라 부족하러 나 시간 추가로 못 드려요 4분 남았습니다 4분 네 한 개 부장으로 해서 완전 깨 야 근데 여기 둘만 쓴 것 같아 아 저거 우리가 딸 할 수가 없어 어쩔 것 없어 아니 그 이 시각 아 끝간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충분해 충분해 2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30초 그 깍대에서 손 놓으세요 그 깍대에서 손 놓으세요 5 4 3 3 2 1 0 쌩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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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으세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마디도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한 마디도 하지 마세요 한 마디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일반적인 라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조리가 나왔네. 먹어만 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먼저 갑시다. 이거 먼저 갑시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지하네. 마늘이랑 양파랑 다가서. 잡탕 아니야? 셰프님 거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그럼. 그렇지? 드셨나요? 네. 한 번 씹고 다음 걸로 드시라고 합시다. 이건 볶음면이에요? 괜찮지 않아? 먹는 게 아주 맛있는 거를 찾는 거야. 야,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물이 없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이거 딱 정해졌어요. 아, 셰프님도 긴장하셨어 지금. 와, 근데 나 이거 진짜. 야, 누굽었는지 누가 먹어줘. 진짜 먹자. 자, 투표 갑니다. 다 뒤졌죠? 네. 자, 검정색이 1번이고요. 네. 이게 2번이에요. 진짜 어렵다. 어렵다 이거. 이게 더 맛있었다. 만점 드시면 돼요. 네. 이걸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어? 4대 1. 잠시만 기다리세요. 승리를 안쪽으로 제가 들어 드릴게요. 자, 기러기둥지 vs 채널주의 무재주. 승자등! 아,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아, 떨려. 기러중지! 아,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살짝 짜. 너 혼자 좀 덜 짰으면 내봤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럼 우리 증거야? 아, 맞네. 아, 같은 모양. 자, 그러면 그냥 셰프님, 시리님 쪽이 이겼으니까 서비스로만 주세요. 이길드 주세요. 이길드 주세요. 이길드 주세요. 좋으시겠어요, 이길드. 그러니까. 추러스도 이러면, 이 자판이 왜 이리 짓죠? 아니면 약간 선착순 10팀 추러스도 주는 거 어떠까요? 선착순 좋으세요? 구매 순으로.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볼게요, 오케이. 100명은? 100명은 안 되고!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지금?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초반 구매 20팀.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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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할 수 있잖아. 와인에다가 메인 메뉴 두 개에다가 지점만 조금씩 달라요. 선착순 20명. 구매한 20팀. 트러스. 네 장 4개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오케이. 그대장 한정 기간 한정 수강으로 가요. 사용 기간도 한정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예약을 미리 못해서 스케치를 못 썼다. 이거는 환불에 사용 안 돼요. 왜냐면 미리 예약하면 다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신 분들은 사셨을 때 미리 무조건 예약 하나를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시다. 네. 선생님 뭐 오늘은 젖잘싸였고요. 다음에도 한 번. 얘가 요리 지는 거에 자존심 많이 상해하고. 다음에는 요리 말고 자면 빨리 먹기라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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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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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